일주일에 두 번, 일주일에 한 다섯 번은 지릴 것 같은데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은 왜 매일 먹어요? 전복, 소라, 문어, 낙지 여러 가지 해산물을 가지고 테스트를 한 결과 문어가 치킨이랑 가장 잘 어울리더라고요 첫눈 오는 날엔 치킨에 맥주인데 치킨은 저에게 교주다 꼬부랑 할머니가 돼서 치킨에 이 양념옷을 씹어먹지 못할 때까지 먹을 것 같아요 한번 가봐